자, 이 알파파는 내가 내 팔을 알파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 알파파가 되기 위해서는 내 뇌파가 알파파가 돼야 돼. 그렇죠?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되기 위해서는 내 뇌에 뭐가 들어와야 돼? 여러분, 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신 분들인데 참, 뉴스타트 공부는 아무리 시켜도 뻔한 건데도 이게 안 남아있어요. 자, 이 뇌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뜻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뜻 들어오는데 무슨 뜻이 들어와야 돼? 좋은 뜻, 진, 선, 미, 사랑의 뜻이 들어오면 나는 내 뇌파를 바꿀 줄 몰라도 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어 버리지. 그래서 내가 내 뇌파를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뜻, 좋은 것을 상상해야 돼.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 증오보다는 용서, 분노보다는 사랑. 이거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오늘 절벽산에 가서 강 보니까 참 아름답죠. 그렇죠? 그러면 잡념은 싹, 베타파는 사라져버리고 그 베타파가 무슨 파로 변해버려? 알파파로 쫙 변해버려. 여러분, 베타파가 더 나쁜 파가 되려면 그 무슨 파가 된다고요? 감마파. 감마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마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게 어떻게 일부러 돼요? 어떻게 되면 내 뇌파가 감마파가 되버려요. 안 돼 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돼 봤어요? 돼 보셨던데? 마누라가 자꾸 잔소리할 때. 그렇죠?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두 말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같은 걸 두 번 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한마디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한마디 하면 뭐예요? 우리 남자 세계에서는 한마디에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알아들으면 뭐라 그래요? 알았다. 그러면 끝나야 돼. 알았다. 알았다 했는데 또 말 하고 또 말 하고 또 말 하고 이거는 남자들에게는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나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쪼다 취급하는 거예요? 말 못 알아들은 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두 말 하고 세 말 하고 네 말 하고 다섯 말 하는 거를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들끼리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자 세계는요. 그 했던 말도 하면 남자들은 즉각적으로 무슨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바보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 세계에는 두 말 안 했다. 그래서 부하 직원에게도 자꾸 또 시키고 또 같은 걸 또 잊어버리지 마. 잘해야 돼. 이래서 하면 그 부하 직원을 못 견딥니다. 왜? 높은 사람이 자기를 뭐 취급하니까? 완전 쪼다 취급하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그런데 여자 세계에서는 자꾸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은 거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이 아니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 도우를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자 세계에서는 한 번만 하고 치우면 그거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는 자꾸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하고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자꾸 반복해서 표현해요. 남자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3, 3번이라고. 3번쯤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여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고만하는 것을 제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못해요? 고만하라고 하면 그거 못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만하라고 그럴수록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섯 번 이렇게 되면 남자가 어떻게 돼요? 미쳐요. 닥치지 못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싼 것. 씹어다가 뭐야? 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때 내파가 뭐예요? 감마파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감마파로 변한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쁜 뜻이야. 나쁜 생각이야. 무슨 나쁜 생각이에요? 마누라가 나를 뭐예요? 바보로 취급을 한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바보로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주면 바뀝니다. 정말 당신 같은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남자들은 누구한테 칭찬받는 게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 남자들은 마누라들한테 잔소리 들을 때가 제일 슬프고 마누라들로부터 칭찬받을 때가 최고로 좋습니다. 왜? 마누라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떤 경우에 교회 목사님이 바람피울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목사는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마누라가 너무 똑똑한 목사들이야.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면 콕! 마누라가 여보, 당신 오늘 설교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은 마누라 얼굴을 보기 싫어. 근데 그 설교에 문제가 있어. 사실은. 그 마누라가 똑똑하기 때문에 당신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 성경 여기 보면 그게 아니잖아. 근데 마누라가 비판하면 제일 뭐예요? 못 견뎌요. 그럼 이제 바람은 어떻게 나게 돼 있습니까?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잘 알아듣지도 못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목사님은 왜? 남자는 여자가 칭찬해 주고 존경해 줄 때 제일 힘난다고요. 왜? 왜? 그래서 그거는요. 인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세계에도 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수컷들끼리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데 암컷만 나타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폼자튀자. 아, 폼자튀자. 그런데 원숭이를 연구하는 미국 학자들이 발견한 건데요. 일본 원숭이들 있잖아요. 일본 산 꼭대기에 푹 추운 데서 사는 원숭이들. 이 원숭이들이 자꾸 산 밑으로 내려와서 겨울에 춥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주민들, 농가족 내려와서 자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을 자꾸 몰래 죽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미국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서 동물 애호가들이 일본 원숭이들 우리가 입양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200마린가를 다 데리고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사가 준비가 안 됐는데 텍사스의 어떤 지역에 철조망을 꼭 비치고 그런데 원숭이들에 철조망 올라가는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기철조망을 쳤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원숭이들도 암컷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모여요. 서로 긁어주고 수다도 뜰고 이렇게 잘 지내고 수컷들은 맨날 모여요. 씨름이나 하고 와우와우 이랬어. 수컷으로 태어난다는 게 참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암컷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수다를 뜰고 있으면 꼭 이 수컷들 중에 그 암컷들에게 잘 보이려고 탁 하는데 마침 암컷들이 철조망하고 가까이서 수다 뜰고 이렇게 있으면 수컷이 탁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철조망을 탁 잡아요. 잡으면 찌릿찌릿해요 안 해요? 탁 잡고 찌릿찌릿한데 암컷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찌릿찌릿해서 힘든데도 다른 원숭이들은 철조망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암컷 없으면 그런 짓 안 해. 그 암컷들만 모여 있으면 타와서 그러면 꼭 암컷들끼리 괜히 그런 걸 또 부축인데 그래서 참 그래서 감마파도 감마파를 내가 일부러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아주 나쁜 생각 그렇죠? 내 아내가 나를 뭐요? 우습게 본다. 그게 사실은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뭐요? 고쳐주려고 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 부인의 내 아내의 진실을 뭐요? 거꾸로 오해해가지고 나를 뭐요? 우습게 본다. 이런 부정적인 뜻을 선택하여 받아들이면 그 부정적인 뜻이 들어와서 내 내 팔을 까만파로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선미의 뜻 거짓 악 그 다음에 더러움의 뜻 결국 이 뜻이 뜻이 내로 들어와서 나의 내 팔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심장의 건강 상태를 한 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뭘 찍어요? 심전도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을 흘러가는 전류를 찍어요. 찍으면 의사들이 찍어서 보고 아 심전도가 참 좋습니다. 심장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석 달 후에 또 찍어 어? 심전도가 나빠졌는가? 그러면 그 심장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건강이라든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우리 몸을 흐르는 결국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냐 나쁜 파냐에 대해서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되시기 위해서는 회복되시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뜻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좋은 뜻을 확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문을 딱 닫고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 결국 이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의 영향을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로부터 덜어오는 뜻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큰 화두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뜻 중에 좋은 뜻이라는 것은 진선미인데 이 진선미는 결국은 한꺼번에 합치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 중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진실한 사랑, 선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모성애죠. 왜 모성애가 가장 강한 사랑이에요? 인간 사이에 하는 사랑 중에 모성애 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적일수록 강한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일수록 강한데 그 강한 이유는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이 전적으로 누구 중심이에요? 상대방 중심이다. 그런 사랑이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보다 모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면 교회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종교적인 뜻으로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유전자들을 잘 조절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의 에너지 우리의 뇌파를 가장 알파파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 차원 그런 과학적인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보통 여러분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건적입니다. 왜요? 교회 잘 나오고 교회 돈 잘 내고 교회 봉사 잘 하고 하면 천국에 천국에 안 하면 지옥에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감시해 그 놈이 말 잘 듣냐 안 듣냐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유전자 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종교적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댕기든 안 되든 종교 유물을 막론하고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은 유전자의 뭐예요? 변질된 유전자의 회복이에요. 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 생기가 필요해요. 그 생기의 출처로서의 전지전농성을 띄고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그 힘의 주인공이 주인공으로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전혀 조건적인 게 없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그런 착함은 천국 이런 하나님이면 저는 아예 아예 뭐예요? 아예 같이 안 놀아요. 딱 질색이에요. 그런 건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적 하나님이 바로 종교적 하나님이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로서의 하나님이예요. 진선미로서의 하나님이예요.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나의 유전자를 가장 잘 돌보아주는 그 힘의 원천으로서의 사랑이신 그 존재를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박수 한번 자제 그래야만 모성애를 한번 봅시다. 모성애는 아기가 엄마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천만에 잘해주고 안주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밤에 자다가 울고 또 똥 싸고 기적이 가라 주든 말든 상관 뭐요? 없이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말하는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은 그런 전적으로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생기 즉 생기라는 말은 결국 무슨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기 생기는 이것은 생명 생명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 바로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조건적 하나님은 오히려 내 생기를 뺏어갑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님이 이놈하겠구나. 그래서 종교인들 집안 가면 하나님을 경찰처럼 만들어 하나님이 이놈한다. 이놈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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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후진적 개념 그런 걸 무속적 개념 이놈하여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생명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실히 구분해서 여러분께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진리 속에 있는 힘 선 이렇게 선하구나. 그 선 속에 있는 힘 이렇게 아름다구나.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뭐를 아는 것이 가장 큰 힘을 받는 거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내가 이야 이런 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를 알면 힘을 받죠. 그렇죠? 저는 우리 주로 어머니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참 엄하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안아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훈계 하시는 엄마 그래서 훈계 하신 대로 안 하면 뭐요? 매 맞아요. 그래서 참 음악에 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면 어머니하고 이렇게 뭐가 없어요? 별로 정은 별로 없어요. 항상 어머니하고 있으면 좀 긴장 되고 그래서 저하고 우리 어머니의 관계는 참 미묘한 관계였어요. 제가 장남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뭐 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항상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 봐 혹시 어머니하고 다른 생각을 할까 봐 항상 그랬고 또 저는 저대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키웠으니까 또 무슨 훈계를 들어야 되나 이런 관계를 유지 해왔습니다. 참 그때 뉴스타트를 빨리 알았더라면 그 관계를 좀 잘 개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오랜 만에 한 3, 4년 만에 한국에 한번 왔다. 그러면 제가 요즘 제가 언젠가 한번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너무 일찍 도착해버렸어. 그래서 저를 마중 나오는 사람이 미처 뭐요. 못 나와서 한 시간 비행기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중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어쩌면 저기 저기 어머 할아버지 할머니 끌어안고 좋다고 팔짝팔짝 참 부럽더라고요. 요새 참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옛날에 저 시대 그때는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었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도착하면 우리 어머니 동생 하고 나와있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게 왔나 그럼 상구는 뭐라 그러게 예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럼 그게 한 3년 4년 만에 마는데 왔나 예 참 그래서 참 그게 참 아쉬워요. 제가 뉴스타트를 빨리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어머니를 좀 더 행복하게 해드렸을 텐데 그냥 왔나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화도 별로 없고 참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머니한테는 별로 안 받은 것 같고 우리 외할머니한테 받았어. 우리 외할머니에게는 이 상구가 외손자 일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장녀였으니까 그러니까 장녀에 외손자가 태어나니 우리 외할머니는 얼마나 좋겠어요. 상구만 보면 그냥 까벅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절대 훈계 같은 거 없어. 상구가 원한다면 뭐든지 해준 거야. 그러니까 외할머니 집에 가면 너요. 빌랄.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참 그 후에 미국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도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외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외갓집에서 여름방학 때 외할머니 무릎 비고 누워가지고 하늘의 은하수 보던 그 하면 알파파가 싹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생기를 힘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사건건 조건을 따지고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성격을 어떤 성격이라고 그래요? 요새말로 까칠한 성격이라 그래요. 까칠하면 무슨 파가 돼요? 베타파가 될 수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까칠한 것은 버리고 부드럽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 거야. 아마 무슨 상황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가능하면 포용하든 그런 선택을 해가면 내 파와 생체 존재파가 정말 알파파가 유지되면서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내 파가 알파파로 잘 안 변합니다. 왜? 내가 칭찬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받으면 그거는 내가 말 잘 들은 대가성으로 받은 거니까 내가 감동하거나 고맙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적 사랑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될 때 감동이 옵니다. 바로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이 힘을 주시는 생기를 주시는 꺼진 유전자를 켜주시고 손상받아서 망가져버려서 변질되버렸던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놀라운 힘을 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구체적으로 막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말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아는 건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느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통 무슨 책이라고 부릅니까? 교인들이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된다?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명 에너지를 준다는 본뜻이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책이니 생명의 말씀이니 캐싸도 다 뭐예요?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신자들 교인들이 받는 생명 에너지는 뭐예요? 전무라고 봐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 그 사랑이 중요한데 그 무조건적 사랑이 참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한번 느껴보면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 에너지를 주는 그 힘을 주는 말씀이 뭐예요? 맞구나. 이런 거를 한번 뭐예요? 느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갑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은 항상 뭐라 그래요? 그 녀석 와보라 그래? 그럼 항상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은 그렇겠습니까? 조건적 조건적 사랑은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와야 조건적 사회 조건적 사랑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오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목적이 뭐예요? 부려먹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시킬 게 있다. 무조건적 사랑에는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을 찾아오면 왜 찾아오겠소? 시킬 게 그 낮은 사람한테 뭘 시키고 싶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뭐 뭐 하러 올까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낮은 사람으로 찾아와서 그 목적이 뭐예요?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알기 위해 찾아오는 겁니다. 와 이 세상에 높은 사람들이 다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힘나는 신나는 나라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전부 뭐예요? 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왜? 갑질하는 게 우리의 취미야. 여러분 사실 갑질하다가 재수없이 들켜가지고 요새 곤욕 치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갑질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수호 사실 없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이라는 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생명 에너지를 주신다면 과연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자기가 최고로 온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으로서 높은 하나님으로서 낮은 사람을 인간을 찾아 올 때 구려 먹으려고 찾아올까요? 찾아온다는 것부터 벌써 거꾸로야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봅시다 보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보시고 이야 구조가 완전히 거꾸로 누구나 이거를 한번 느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암암리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두 명인데 서열을 결정하려고 막 경쟁하고 그래서 높은 사람 제일 높은 높은 사람 그거를 예수님이 감지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열두 제자들 중에 누구든지 제일 높은 으뜸이 되고 싶거든 그 사람은 너희들 중에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면 이거다 우리는 높아지면 뭐 하려고 높아지려고 그래요 갑질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일 높아지고 싶냐 그러면 갑질 생각하지 말고 뭐 하면 을질 하면 제일 높아진다 거꾸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말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왔다고 그래도 괜찮은데 구태여 인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자식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사람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자기도 나도 인자다 사람의 자식 이라 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희들하고 뭐예요 다 같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그래서 인자가 뭐예요 너희들을 찾아 왔다 그 찾아 온 이유는 그 다음 봄 정말 감동적입니다 섬김을 내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섬기력을 받으러 온 것이 뭐예요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섬기려 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들에는 다 자꾸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천국 갑니다 그 조건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요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보다 누가 효자요 하나님이 내 내 팔을 바꾸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그거를 뭐예요 그게 다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유전자가 변질돼서 환자가 되었다 여러분의 입장이야말로 가장 생명의 힘을 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절대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요번만 자다 주세요 이번에 이렇게 낫게 해준다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콕콕 나가고요 제가 11조도 꼭 10%씩 떼서 낼 거고 내가 충성스럽게 할 테니까 요번만 낫게 그거는 이런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는 뭐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조건적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 놓은 조건적 하나님에게 내가 만든 신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진짜 이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만큼 지금 이 생명에 힘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시겠죠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 속에서 부담을 가지시지 뭐예요 말라 이거요 무조건 적으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정말 유전자를 생명을 주어서 생명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을 주어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 쪽에서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별로 나는 뭐 교회에 돈 낸 것도 별로 없고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뜻 그 힘 그 기가 기를 여기 내 세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생명의 기 생기를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로 막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뜻으로 막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 뜻을 내가 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막고 그래서 여러분 아하 하나님은 나를 내가 과거에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건 내가 착한 년이건 나쁜 년이건 그런 것 김정은이까지도 뭐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받는다는데 대하여 전혀 거북한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요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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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와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럴 때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가 쫙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친 이 박수는 여러분의 꺼졌던 유전자가 확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하 과연 이 말씀은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내 유전자가 회복되어서 지유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는 사실이 드디어 내 가슴에 와 닿는다 이 말이 아시겠죠 아 그래서 여러분 아 정말 앞으로 더 깊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구나 정말 내가 좋은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제가 그랬죠 생각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뭐예요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이 들어왔다 그래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혹은 생각이 났다 그래요 없었는데 여러분 꿈을 꾸보면 압니다 우리가 개꿈이라는 꿈을 가끔 꾸요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을 내가 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내가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뭐예요 아는 그 생각이 내 머리에서 내 팔을 변화시켜서 꿈속에 내 눈앞에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은 내가 지어내서 꾸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한 줄 따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해왔는데 이런 얘기는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구나 와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될 때가 드디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서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정말 그러면서 드디어 여러분은 이 생명의 힘 또는 그 생명의 힘을 주는 그 생명의 힘에 대한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증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 내가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깊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참 내가 봄에 꽃이 펴도 그 아름다움 그 꽃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아름다움을 너무너무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구나 모르고 봐주지도 않아 무시하고 무시하고 살았요 여러분 지금 당진 사시는 문영수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위암 말기로 왔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 는 그래서 뭐 수술도 하고 항암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또 일체하고 또 1년 후에 또 하고 결국 나중에 면역력은 다 약화되고 암은 다 더 퍼져가지고 이제는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고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다 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딱 듣고 느낀 게 뭐냐고 자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라 아시겠죠 왜 그동안 봄마다 아름다운 꽃이 그렇게 폈건만 그 꽃을 보고 좋다고 느낄 시간이 뭐예요 없이 지나가 버렸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와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진실에 대한 뭐가 생긴 거예요 칼증이 생긴 거예요 아마 배고픈 거예요 아름다움을 더 느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겨울에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봄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매화꽃이 피기 시작하고 헛꽃이 피기 시작하고 산수유가 피기 시작하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대 이렇게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상영선거를 받고 또 뉴스타트 와서 강의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 맞았어 내가 이런 거를 지난 한 20년 동안 하나도 뭐예요 모르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 문영수 씨 말이 기도했대 그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저거 내년봄에 한 번만 더 보고 죽게 그러고 나서 이제 바깥에 산책을 나가서 보면 온갖 쪼끄만한 들꽃들도 그렇게 이쁜거라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3개월 후에 죽더라도 그 3개월 동안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던 아름다움을 좀 알고 살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참 아름다워 그래서 잎사귀도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 무늬도 예쁘고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갔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6개월 후에 3개월 더 지나서 6개월 후에 가니까 병원에서 뭐예요 깜짝 놀랐어 찍어보니까 암이 푹 줄었어 쑥 줄었어 그래가지고 3개월이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 다음 봄에 또 벚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뉴스타트 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이 사람이 충청도 아주 사투리가 구수한 분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3개월을 쭉 해나가면서요 3개원도 여러 가지 되요 1년 3개원도 1년 3개월도 있고요 2년 3개월도 있고요 3년 3개월 그래서 지금 20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선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내가 적극적으로 진선미를 나는 선택할 거예요 이거는 병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내 몸에 지금 병이 없더라도 이왕이면 그렇게 뭐예요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죠 그러면서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해가는 사람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뇌파 생체전자파는 알파파로 유지되면서 정말 현대의학이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는 놀라운 초인간적인 힘으로 정말 초자연적인 전지전능 차원의 치유를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